오늘도 영찬, 영찬 수학을 가르치는 강인찬입니다 강인찬의 제자지달 4편입니다 서울대 수학과에서 수석 졸업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선 그거 전에 한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보시면 많은 친구들은 아니지만 어떤 친구들이 3편이 끝나고 4편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선생님 이제 안 찍는 건가요? 이랬는데 아닙니다 사실 저도 억울한 게 제가 저저번 주에는 다른 걸 또 하나 찍었어요 우리 이제 막 이렇게 춤 영상이 있죠? 정말 잘하면 저의 일종의 흑역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긴 하는데 춤 영상도 찍었고요 저번 주에는 이제 우리 3월 모평 데뷔해가지고 제가 이제 막 공지상 올려가지고 우리 친구들이랑 상담하는 콘텐츠 있거든요 그걸 둘 다 찍었는데 아 불쌍 이게 편집이라는 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는 저 저번 주에 딱 하나 올라가고 저번 주에 또 올라가고 이번 주에 이제 딱 올라가야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공백이 생겨버렸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그 와중에 이제 일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냐 급하게 이제 올해 오늘 이제 에피소드 4 한번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뭐였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서울대 수학과 수석 졸업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친구들 어차피 왜 이렇게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 가겠어요? 대학 가겠죠? 그럼 이제 많은 친구들 이제 또 막 학점을 걱정하면서 대체 어떻게 하면 학점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우린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딱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말하면 부끄럽지만 수업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르쳐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보시면 딱 대학에 가요 대학에 가면 이렇게 우리 세 단계로 나와져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원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지만 자 이제 쭉 지내보니까 1학년이 이제 한 단계고요 2, 3학년은 좀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냐? 4학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저는 자연과학대 즉 이제 우리 수학과 뭐 화학과 이런 데 있는 데만 다니긴 했는데 공대까지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하고 뭐 입문대도 그게 차이 없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시면 딱 이제 1학년 때 제 기억을 도대체 돌려보면요 1학년 때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요새 같은 경우에 저희 때도 그랬는데 되게 이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한다더라고요 그냥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잠깐 난 3, 4월 때는 놀긴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되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1학년까지는 그렇게 이제 빡세진 않아 왜냐? 사실은 1학년은 고등학교의 연장선상의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왜냐면 그냥 뭐 미적분 듣고요 다 모든 친구들이 같은 과목을 들어 그러니까 그냥 이때는 시험을 잘 보시면 뭐다? 그냥 학점을 잘 받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뭐냐? 약간 고등학생의 마인드로 시험을 준비하면은 거의 다 이제 A뿔 같은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행복한 거야 근데 여기서 잊으면 안 되겠네요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생각해보면요 이때 1학년 때 뭘 했냐면 이제 우리 각 과내죠? 과내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모임 같은 게 생겨요 뭐 이제 학회나 동아리 같은 걸 할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친구들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의 인생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하나의 모임이 있습니다 뭐랄까 이제 서울대 수학과 수학을 사랑하는 모임 수사모?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건가? 이름은 없었습니다 유치한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니고 수학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어떤 이제 선배 형이 한 분 있었는데 그 형이 지금 뭐 이제 서울대 수학과에서 이제 교수를 지금 하고 있긴 한데 그 형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우리 모두와 같이 수학을 공부해보자 해서 이렇게 한 3, 4학년에 걸쳐서 한 3, 4년 치의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이제 1학년 때 저도 가입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학년 때 추천드리는 건 시험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봐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에 같이 이제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이제 해보는 준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게 뭐였냐면 수학이었죠 제가 사실은 이제 학부생도 얘기를 할 거고 나중에 이제 대학원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한 10년 동안의 인생 동안에는 사실은 인생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이제 수학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이제 뭐 제가 또 이제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었다 보시면 돼요 사실 그 위에는 별로 한 게 없긴 합니다 지금의 제 모습과는 다르고 당신이 이제 뭐랄까 극아이였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모임에는 가입돼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의 가장 큰 목표는 두 가지가 뭐냐? 시험은 잘 보세요 그냥 고등학교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임에 이제 참여를 해서 내가 이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방향에 맞는 어떤 모임을 만들거나 찾아보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바뀌는 게 그리고 저도 이제 대학생으로서 이제 좀 대학생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 게 언제냐면 2, 3학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다니는 측면에서 놀고 막 이런 거 말고 2, 3학년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이제 흔히 말하는 전공과목이라는 걸 공부를 합니다 당시 우리 친구들이 뭐 자기가 뭐 전공한 딱 과목 있을 거 아니야 그 과목들을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과목도 내가 좀 마음대로 막 고를 수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 저 이제 학생 때는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한 2학년, 3학년 때부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학원 과목을 듣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2학년 2학기인가? 부터 사실은 대학원 과목을 거의 듣기 시작했어요 2학년 1학기 때 수학 과목, 전공 과목을 막 7개씩 확 들은 다음에 2학년 2학기는 대학원 과목과 한두 개씩 막 섞어가지고 쭉 들은 거야 2학년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조금 더 이제 수학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제가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냐면 이제 막 대학원 과목이니까 어우 막 선배들, 선배들 다 똑똑하거든요?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막 이렇게 맨날 공부하고 난 이제 막 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이러면서 약간 목숨을 공부했어요 우리 이제 무슨 막 도서실, 도서관이나 독서실 가는 타입이 아니라서 요 이제 우리 모임키리 저희 동아리 방에 있었습니다 동아리가 아닌 동아리 방에 있었어 생각하니까 진짜 이상하네요 저희 이렇게 딱 27동 있거든요? 진짜 잊혀지지가 않는다 학교 그만둔 지가 없는데 27동이 저희 이제 수학과 건물 27동, 24동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27동에 주로 있었어요 27동에 4층 꼬다리에 이렇게 있었어 이 방이 우리 이제 동아리 방 같은 거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딱 두 가지만 있었어요 한쪽에 이렇게 뭐가 있냐면 책들이 쭉 있어 전공서적들 막 이제 거의 막 몇백 권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한쪽에 이제 이렇게 소파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소파 진짜 정말 드러운 소파였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어떤 형이 그 뭐야 폐 가구 이제 모여 있는 데에서 주워 온 거래요 나중에 알았네 이제 알았으면 처음에 내가 이렇게 앉지를 알았을 텐데 너무 하잖아 청소도 한 번도 안 했대 어쨌든 여기 딱 두 개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 책상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앉아가지고 매일매일 거기 공부를 했습니다 제 이때 이사만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심플해요 우리 이제 서울대 가면 학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학생회관이었던 것 같은데 학생회관에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27동은 이제 학관이 제일 가까워 아마 혹시 주변에 이제 서울대 다니는 이제 언니 오빠 누나 형 있으면은 알 거예요 학관이 있고요 그 다음 27동에 정반대에 뭐가 있냐면 오 나의 인생이 떠올라 두레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비싼 음식점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몇 천 년쯤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비큐가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학교에 안 간지 오래돼서 정확히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제 인생이 어떻게 됐냐면 정말 간단했습니다 이상하면 2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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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관 27동, 27동, 두레입니다 27동, 27동, 학생회관 27동, 두레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거의 34년 내내 계속 여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진짜 거의 공부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수학 졸업하는 방법? 공부만 하는 거다? 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사실이긴 합니다 거의 공부만 했어 매일매일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당연히 잡담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 다 같이 앉아서 맨날 수학 얘기만 하겠습니까 막 이제 뭐하고 살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수학이 재미냐 안 재미냐 이런 얘기도 하고 니네 사는 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거의 진짜 거의 여기 붙어가지고 앉아서 이제 수학 공부만 하거나 그냥 얘기하거나 토론만 하거나 뭐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전공학원 공부하면서 진짜 막 다양한 것들을 공부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수학이란 것도 분야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꼭 우리 지금 확통? 미적? 기아가 있듯이 수학 녀석 분야가 정말 많습니다 거의 막 셀 수 없 정도로 많은데 그 분야를 막 거의 다 한 번씩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막 수업 들으면서 그래서 2, 3학년 때 막 이렇게 열심히 되게 했어요 근데 사실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보니까 아시죠? 이렇게 목숨을 받아보면 뭐가 옵니까? 슬럼프라는 게 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상상 여러분들 뭐냐? 매너리즘에 빠졌다 뭐한다? 당연히 항상 자극을 주어야 됩니다 자극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극 어떻게 주냐? 간단합니다 저희 이제 사실 이때 학점이 좋았을 거 아니었을 때까지도 그래서 이제 교환학생이란 걸 갑니다 교환학생을 이제 어디로 갔냐면 이 새끼 아직도 기억난다 아 UT 텍사스 아시죠? 기름 콸콸 나는 텍사스 거기 텍사스 가면 이제 제일 좋은 데라고 거의 듣기로 했는데 어스틴이라고 이제 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 줄여서 UT 어스틴이라는 곳에 이제 한 학기 통화 교환학생을 갔어요 그때도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갔냐면 여기 되게 유명하신 수학 교수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기회에 가서 우리 이제 백인 친구들 아니면 이제 거기 있는 보통 이제 여기 있는 텍사스라서 백인이 많은데 그 이제 미국 친구들이랑 겨루면서 내 수학 실력을 한번 해보겠어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자극을 받으라고 한 거죠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막 자극받으려고 갑자기 엔젤을 푼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오늘 어려운 거 해봐야지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니죠 저는 이제 여기 갔습니다 가서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한테 막 수업도 듣고 그랬어요 정말 이제 공부 어떻게 하면 학점 잘 받는 것과 상관없는 얘기인데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유명하신 교수님이 브라질 출신이었어요 브라질 출신의 뭐냐 미국인이셨죠 근데 브라질 출신이야 브라질 되게 오래 사셨대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게 첫 수업 딱 갔어요 가서 이제 앉았죠 막 대학원 서니까 막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다들 이렇게 막 긴장된 눈빛으로 막 기대할 거 아니에요 약간 이제 슈퍼스타 같은 분인 거야 쉽게 말해서 앉아가지고 첫 수업 딱 들었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다는 게 수학을 못 알아듣겠다는 게 아니야 야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분명히 영어를 하시는데 이건 영어가 아니야 제가 영어를 그렇게 못하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서 딱 그 날 처음 시작하자면 5분 딱 듣고 이렇게 했는데 눈이 막 이렇게 뭐지? 그래서 옆을 딱 봤어 이제 미국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똑같은 표정이요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알고 보니까 원래 영어를 되게 알아듣기 힘들게 하시기로 유명하다더라고요 그래서 첫 수업 끝나고 다 같이 벙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 포함 미국 애들 포함해서 모든 애들이 뭐지? 그치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종의 슈퍼스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의 경전 같은 거죠 경전의 말씀 그걸 듣기 위해서 안 되는 거니까 열심히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당시에 되게 다양한 과목도 듣고 이제 미국 친구들 보니까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 좀 더 뭐랄까 우리 한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입시에 찌들어 있잖아요 얘네는 그런 게 아니라 뭐랄까 진짜 수학을 막 사랑해서 저도 사랑했지만 애초부터 태초부터 사랑해서 시작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눈빛이 남다른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자극을 많이 받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받고 다시 뭐야?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을 조금 더 이제 탐독 혹은 탐믹을 하죠 열심히 이렇게 목숨을 하고 이제 공부를 막 이제 빡세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사실 수학을 더 좀 더 좋아하게 됐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극의 힘인 거 같기도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제 자극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자극을 받으면 이게 뭐랄까 머릿속에서 뭔가 변화 과정이 이제 일어나는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러면서 오우씨 괜찮은데? 뭐 재밌는데? 하면서 엄청 열심히 했었던 이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2, 3학년 사실 여러분들 이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전공 과목을 주로 듣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교양 과목을 듣습니다 이제 내용에 충실해야겠죠 아무리 제자리자리에서 우리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교양 과목 충실해야 돼요 교양 과목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약간의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교양 과목을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들어버렸네 선택지가 두 개 있거든요 듣고 싶은 과목, 점수받기 쉬운 과목 근데 내가 점수받기 쉬운 과목을 들었어야 되는데 막 이상한 거 막 전쟁사 이런 거 제가 그때 그걸 왜 좋아했는지 아직도 이제 직무 와서 보면은 조금 이상한데 막 그래도 이상한 막 전쟁 과목 듣고 그랬더니 생각보다 학점이 좀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딱 보면은 뭔가 B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 교양 과목, 전쟁사 과목이에요 막 시험이 3페이지 막 이렇게 손으로 써서 무슨 무슨 전쟁에 대한 문을 쓰래 뭐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아 쉽지 않았다 그래서 역시나 사람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건 없고 여러분들 혹시나 진짜로 저희가 학점을 잘 받고 싶어 그러면 교양 과목,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무조건 여러분들 잘하는 걸 하세요 좋아하는 건, 낯댄 그런 게 없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하는 건 유튜브를 공부한다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학년이 됩니다 4학년이 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때도 아마 비슷할 텐데 이제 우리 자연과학대나 뭐 인문대도 마찬가지인데 4학년이 되면 이제 완전 이제 갈립니다 이제 보통은 취업을 할 친구들 있겠고요 뭐 있냐면 이제 진짜 막 연구 그러니까 대학원 진학을 할 친구들 이렇게 갈려서요 대학원 진학을 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하냐면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써 학부생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 프로그램들을 같이 합니다 저도 이제 당시에 이제 저희 친구들이랑 여기 있던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한 3명 정도 모여가지고 연구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같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막 되게 열심히 해서 당시 이제 어떤 한 친했던 교수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거의 막 1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막 계속 뭐랄까 세미나를 했어요 막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맨날 발표하는 거야 수학 내용만으로 막 이제 3시간씩 막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당시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목 다 들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대학원 과목들이랑 거의 수업을 듣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학점에는 조금 더 이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학부 과목은 A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대학원 과목은 A플러스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A0까지 밖에 안 주신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불리했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듣는 건 아니니까요 열심히 이제 들으면서 공부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수학 졸업하는 방법? 공부만 하는 거다 이런 결론이 돼버리네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되돌려 보니까 4년 동안의 그 삶을 공부를 주로 했구나 보시면 돼요 좋아하는 걸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게 정답인 거구나 자기가 싫어하는 거를 이제 전공을 해서 그걸 정말 잘하는 건 쉽지 않아요 대학에서는 그건 만만치 않다 이제 우리 수능 공부하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뭐냐? 또 하나의 교훈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꼭 하자 자기가 진짜로 뭐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게 아니라 뭐 이제 그냥 나는 다른 거 하겠어 뭐 이제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고 싶어 그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거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공부는 좋아하는 거 하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냐? 당시 막 연구를 열심히 해서 1년 동안 막 진짜 하나의 주제를 파서 막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웃긴 게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원래 그러면 보통 막 이렇게 조그만 소놈 같은 걸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시 막 이런 프로그램이 처음 생겨서 진짜 나도 우리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되게 뭐랄까요? 앰비셔스 했습니다 비 앰비셔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뭐 했냐면 교수님이 본인이 공부하고 싶으셨던 종부하고 싶으셨던 분야를 정하셔가지고 그걸 같이 공부해보자 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1년 내내 진짜 공부만 연락했어요 뭐 이렇게 막 이제 막 논문 같은 걸 써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당시 이제 근데 저도 사실 그런 막 되게 어렵고 힘든 거 공부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좀 이때 그런 걸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또 있긴 합니다 사실 이때 이제 또 하나 또 자극이 있었던 게 이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또 이제 학회를 하나 갑니다 이제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학회를 되게 많이 간 편입니다 공부를 이제 그래도 나름 잘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학회 갔고 다시 또 이제 재밌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이제 뭐 공부해야 되는 얘기는 충분합니다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고요 공부만 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다른 건 방법이 없어요 놀면서 수석 졸업한다? 그건 만화 속에 있는 얘기고요 죄송하지만 현실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회를 갔는데 제가 그때 학교 어디 갔냐면 시카고를 봤어요 아세요 여러분? 미국 시카고 마이클 조던이 있던 시카고 불쑥입니다 시카고 갔는데 여러분들 그때 뭐 놀 수 있었는데 이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가서 충격 받았어요 학회를 갔으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 같이 즐겁게 얘기도 하고 막 파티도 하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만 첫 학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루 종일 똑같이 수학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게 이제 학회 제 인생의 시작이었는데 하루 종일 수학 얘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같이 세 명 갔을 거 아니에요 답답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저녁에 하루는 같이 이렇게 유명한 거 좀 먹으러 가자 해서 먹으러 갔어요 네 이제 여러분 시카고 없이 유명한 거 뭔지 아세요? 우리 그러니까 당시에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정보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 이게 자꾸 잔뜩 나오더라고요 그 뭐냐 유튜버 중에 육식맨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막 만든 게 있는데 시카고 가면요 딥디쉬 피자라는 게 있습니다 딥디쉬 뭐냐면 이렇게 그릇이 되게 딥해 딥 딥할 때 딥 그래서 여기 잔뜩 이제 피자인데 이게 빵이 이렇게 두껍고요 여기 이제 치즈가 진짜 완전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막 토마토도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찐한 이제 피자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같이 먹으러 가서 진짜 엄청 맛있었어요 되게 막 엄청 이제 피자치곤 비싸긴 한데 근데 두꺼우니까 비싼 거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걸 막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이걸 이거에 대한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이제 뭐랄까 여러분들한테 항상 나중에 내가 꼭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되면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뭐냐 이걸 이제 먹고 와서요 제가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인생에 두 가지 했다고요 공부 아니면 사랑이거든요 당시 여자친구였어요 당시 여자친구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려고 물어보려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 우연찮게 이걸 먹고 와서 막 캔 기껏해 2주 거든요 돌아와가지고 우리 그때 이제 막 저도 당시에 막 이제 먹을 거 찾아가고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막 엄청 유행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인스타 찾고 이러지만 우리 때는 막 블로그 했어 블로그 보면서 맛있는 걸 막 찾아갔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날은 여자친구가 이제 먹을 걸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걸 뭘 찾아왔냐면 세상에 그것도 진짜 웃기지 갑자기 저 합정역 어디였는데 거기에 딥디쉬 피자집이 생겼대요 시카고 피자집이 그래서 내가 그걸 먹으러 갔어 같이 가세요 그래서 내가 먹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행복해가 막 찾아왔으니까 모른 척하고요 먹으러 갔죠 이렇게 쫄래쫄래서 둘 같이 이렇게 앉았어요 딱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어 나 여자친구 당시 여자친구 이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이제 피자가 딱 나왔네 피자 나왔어요 근데 이제 피자가 나올 때부터 이제 불안한 거죠 당시 사실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막 외국 음식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까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피자가 과연 진짜 여러분들 시카고 피자였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약간 이렇게 응 하고 표정이 좀 일그러졌어요 그때 이제 여자친구가 눈치챈 거 같대 당시 여자친구가 이렇게 보면서 음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한입을 딱 먹었거든요 근데 맛이 너무 다른 거야 이거는 진짜 맛있는 치즈가 들어있는데 진짜 뭔가 이제 현재는 우리나라도 좋은 치즈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은 옛날 모르죠? 그러니까 막 진짜 조금 가짜 치즈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한입 씹었는데 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먹다가 음 하고 이렇게 내려놓았어요 한마디 했거든요 이건 시카고 피자가 아니야 저도 한 번밖에 안 먹었는데 그래서 그날 어떻게 했냐면 대판 싸웠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그래서 당시 여자친구 넌 지금 내가 찾아왔는데 이게 뭐 한 짓이냐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당시에는 극 I면서 극 T였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렇게 잘 못하고 내가 화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 이거 맛없다 라고 말한 건데 엄청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학회의 기억은 놀랍게도 시카고 가서 공부 열심히 했다 인데 결론은 DPC 밖에 지금은 기억이 안 남아 그러니까 역시 인생의 기억들은 이렇게 뭐랄까 좀 싸우고 막 웃기고 이런 것들 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 그러니까 뭐냐 결론은 여러분들 이제 학점 어떻게 잘 받는 거냐 여러분들 항상 이제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같이 찾으세요 학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모임을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뭐 디테일하게 안 했지만 이 4년 동안 공부 과정에서 진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한 7, 8명 정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오해할 거라고 말하자면 막 무슨 막 서울과학 출신할 거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정확히 반반이야 일반고 출신 반 아닌 친구 반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지금도 이제 많아요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그럼 힘들 때가 있어도 조금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막 너무 막 지겨워 그때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유대감을 만들면서 같이 이렇게 해보자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학부생 동안 정말 거기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지내고 가끔씩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뭐 이제 예상치 못하게 좋은 성적도 없고 뭐 좀 이런 일들이 좀 있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이제 저의 학부생활 얘기자 어떻게 하면 시험 좀 잘 받을 수 있을까 시험 점수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학점 잘 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였고요 다음 시간에 뭐냐 종종 친구들이 이런 걸 묻더라고요 대체 대학 가서 공부하는 수학은 뭐냐 아니면 대학원 가서 공부하는 수학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대학원 생활 시험 얘기를 또 잠깐 해보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체 이 사람은 왜 대학원을 그만두고 강사를 하게 된 걸까 이런 얘기도 해보면서 다음 이제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이제 우리 스튜디오에서 찍어서 화질이 전혀 없이 좋을 거 같네요 좀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만 약간 이제 그런 유튜브 감성도 좋은데 어쨌든 둘 다 좋네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